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시클라운에서 기공자로 맡고있는 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클라운에서 냄새를 맡고있는 마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클라운에서 섹시, 칼리스만 리더로 맡고있는 노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클라운에서 맨날 맡고있는 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클라운에서 중심 축을 맡고있는 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중앙 기엄을 맡고 있는 티켓입니다, 뿌잉뿌잉. 멀어질까 봐 내가 싫어질까 봐 말하고 싶었는데 힘이 떨어지지가 않았어 멀어질까 봐 나 겁이 나냐 봐 혹시라도 너와 사이 사이가 정말 어색해 참 멀어질까 봐 K-Wave 팬분들 지금 진짜 10그라운드 더 있으면 컴백하거든요 그것도 꼭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협제 촬영 기대 많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String Class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멀어질까 봐 또 변하시고요! 또 변하시고요! 잠잠 !!! 네 cerca注意 ! 6 7 6 6